나는 그냥 쭉 그렇게 살아. 알았어? 대답을 해? 저한테 왜 주세요? 왜요? 이러니? 함께 살고 치고 사는 건 꿈에서나 가능하네. 아, 참. 세타 동시에 풀어놓으면 따옴이가 항상 표정을 가져 놓거나 쿠키를 안 써.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성대가 약, 급하게 풍력까지 일삼는 쿠키를 더는 구부할 수 없다. 반성이둬! 앉아! 시끄럽게 하지마. 망 독하게 먹고 쿠키한테 반성의 시간을 주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쿠키연에서 어리둥절 버벅뼈가 당황한 얼굴입니다. 방면 완전 좋은거지 굉장히 펄콩홀콩 듣겠습니다 이야 이게 제일 많은거지